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오늘 마케팅 챌린지 37일 차입니다. 오늘은 수락산에서 또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등산을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혼자 올라가다가 오늘은 같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에너지가 더 뿜뿜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라. 광고로 하고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시각적 이미지. 그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꼭 시각적 이미지가 사진만 넣고 이미지만 넣는 것이 아니라 글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형용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적인 단어로 이미지를 묘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단어로 이미지를 묘사하라고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이래이래해서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래이래해서 좋다. 제가 지금 수락산에 올라왔어요. 수락산에 올라왔는데 수락산은 뜻이 물 숫자에 떨어질 낙자. 물이 떨어지는 계곡이에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옛날부터 계곡이 깊고 물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매일 아침에 5시면 일어나서 수락산 계곡물에 와서 몸을 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락산이 좋다고. 우리 이런 정말 유명한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식구절을 떠올려 보면 구체적인 단어로 어떻게 이미지를 묘사할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강력한 시각적 형용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강력한 시각적 형용사. 그냥 빨간 사과가 아니라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는 지역, 청정 지역에서 청정 공기를 먹고 자란 그런 빨간 사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각화를 시키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 글만 봐도 입에 군침이 돌 그런 이야기들. 우리 오렌지 같은 거 그거를 먹을 때 내 입에 아주 새콤한 오렌지를 한번 깨문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그 느낌. 석류를 한 입 쫙 아삭하고 비어 먹을 때의 그 느낌. 그런 것을 내가 강고 카피에 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읽기만 해도 관심을 갖고 구매하고 내가 사용해 봐야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신의 콘텐츠가 눈에 띄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런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또 강력한 형용사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강력한 시각적 형용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단어로 이미지를 묘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콘텐츠, 여러분들의 상품, 제품을 잘 포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따비전메이커 김일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